누리과정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3년 1시 예산으로 결정돼 교육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국희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누리과정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전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이 78%, 정부가 나머지 22%인 8,6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정부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예산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과된 예산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어서 교육계 전반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요구가 더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4조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에서 정부 지원 8,600억 원으로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공교육 정상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되지 않은 현행 법률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측은 이번에 통과된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연 3조에 달하는 무상급식 예산 등 시도교육청의 무리한 복지 정책을 줄이고 누리과정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안 통과 이후 오히려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교육계. 벌어놓은 3년이라는 시간이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지 갈등의 고를 더 깊게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국희입니다.